숨바꼭질 하자는 애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리얼리!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영민아! 저, 저게 뭐야? 재밌어 보이는구만 어? 쟤 누구야? 몰라 무시! 찾았다! 빨간 휴지, 파란 휴지 귀신! 화장실에 나타나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하고 묻는 귀신! 그, 그래서! 뭐, 뭐라고 대답해 왔는데! 빨간 휴지라 하면 꼬치를 잘라 빨갛게 만들고 파란 휴지라 하면 꼬치를 잘라 파랗게 만들고 그동안 고마웠어 영민아 잘가! 야, 이 개새끼들아! 빨간 휴지 줄까? 빨간 휴지 줄까? 빨간 휴지 줄까? 한 년 동안 닦아! 어? 똥을 안 닦는다고? 그, 그래! 난 똥 안 닦아! 그냥 바지에다 썰래! 에휴... 저런 멍청한 녀석... 똥을 안 닦는다고! 아아아아악!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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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악! 영민아! 굳이 좋은 곳으로 가길 바래! 갈 수 없어, 시발! 너한테 돈 받기 전에 절대로 못 찍어! 짜아악! 저긴 저 세상으로 이어져 있어 만약 거기에 빠진다면 평생 그 녀석이 속노예로 살게 될 거야 뭐 속노예! 해미야! 그 요괄기 책에 고이스를 찾아보자 아 깜빡했다 이게 있었지 참 야이 진작 봤어야지 집이랄 바를 날짜를 왜 봐! 아이 진짜 나 간다! 죄송합니다! 알았으니까 기다려봐 항아리에 미화 같은 그림을 그리고 물을 넣어 주문을 메우니깐 사라졌다? 어? 항아리? 어! 해미야! 저기 세면대에 우윳병이 있어! 어? 어디어디! 빨리 좀 해! 좋았어! 그름도 다 그렸겠다 이제 주문만 외우면 돼 주문이! 넌 나를 원해 넌 내게 빠져 헤어낼 수 없어 이게 주..어? 왜 봉인이 안 되지? 뭘 넣었어? 어! 맞다! 이 대상이야! 하지만 이 건물엔 물이 없어 어쩔 수 없네 이런 씨이카이! 연민아! 저주할 거야! 미안해 연민아! 완전 시트콤이 따로 없군 연민아! 어? 이..이건 이럴 수가 넌 나를 원해 에어.. 넌 나를 붙어 어쩔 수 없네 그 멘치 없네 아! 나버리키스와 함께 나를 썬듯 당당한 이 글린 두 번의 키스 뜬갑게 터져버릴 것 텅 엑!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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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연! 여..영미나! 살았어! 영미나! 살았어! 몰래카메라